자, 티빈 세우기 시작합니다. 네 수고핸드샵 안녕하세요 캐리사입니다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핫탈까요 핫힛 자 우리 고양이 핫탈까요 고양이 핫힛 보람쥬 부탁드려요 보람쥐 꽃밭쥐 말까요 꽃밭쥐 자 캔리샵 포인트하고 동작 좀 보이세요 네네 자 우리 청수라 포즈 알아요 청수라 포즈 자 우리 귀여운 포즈 알아봅시다 자 우리 가방 앞으로 들고 포즈 알아봅시다 네 자 우리 가방 앞으로 들고 포즈 알아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리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탈수 주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못하는데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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